안녕하세요 성둥이의 전화인민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곳에서 이거를 먹방을 좀 해보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초대를 받고 식당은 노는 날이거든요. 노는 날인데 식당에서 삼계살을 하고 여러가지로 제가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녹화방이고 녹화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는 실방을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녹화방. 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삼계살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초대를 받고 왔거든요. 초대를 받고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많게 이렇게 음식이 푸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만 이렇게 지금 준비 상태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고 지금 준비 상태거든요. 준비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유튜브 팬분이거든요. 여러분. 삼계살입니다. 삼계살하고 아직까지 지금 감자탕은 준비는 안 되어있습니다. 꽃이지. 꽃이지. 와 그래 좋아하노. 먹들아 하면 안 돼. 영호가 만들었지.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꽃이지. 그 바람에 엑센트를 주면 안 돼. 아 저녁석이 내가 2시까지 나와라. 그래도 된다 하더니. 하니 캠프 넘어서 캠프 영호야 나 깜짝 놀랜다고. 이 시간에도 왜 이렇지. 아니 빨리 먹고 많이 물려고 한다니까. 아니 많이 먹어도 되는데. 그 사람이 빨리 안 오니까 천천히 나오라고. 우리 아들랑 아침에 돌아가면 좀 자고 오니까. 우리 아들랑 아침에 돌아가면 좀 자고 오니까. 또 몇 시에 나와도. 우와. 4시에 나온다. 우리 주방에 일하는. 아 배에 먹방. 지금 현재 녹화방입니다. 녹화방. 나중에 먹을 때 실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더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용모오빠가 굽으면 되고. 저쪽은 다 굽을 것 같아. 사장님이 직접 구워 주실라구요. 영감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 우리 삼겹살 불렀게 너 니가 꼬라 가정에 이겨라 아니 다 안 왔다면서 저쪽에서 먹으면 더 얘들아 우리 늙은이들은 여기서 먼저 먹어야지 늙은 사람들은 얼른 안 먹으면 당 떨어져서 안 돼 그래 눈이 좀 팽하긴 한데 흐흐흐흐 통 많이 먹어야 돼 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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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좀 태워야 돼 해초는 바닥에 산사람이 미역이라 좀 태우고 그래 여긴 해초 없어 이게 무찌랏어 응 바다가 무찌랏어 아이고 가정이 이쪽으로 오든가 이빠랑 먼저 먹을라 미로 와야 빨라 알지 이리부터야 빨리 먹어 이거는 라스트 트라이네 음 자 영상 여기까지만 제가 한 5분정도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방 영상입니다 삼겹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아 아 아